뇌는 3단 구조로 나눠요. 이 2단 구조, 좌뇌, 우뇌 두 구조로 있어요. 좌뇌, 좌측 뇌, 우측 뇌이지만 그러나 수직으로는 3단이에요.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와 3으로. 천부경에 2와 2, 3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약간 어려운 얘기고 2와 3으로 이루어져서 좌뇌, 우뇌로 이루어졌지만 수직으로는 뇌뇌, 피질, 생각하는 뇌, 또 이거를 뭐래요? 인간 뇌라고 그래요. 인간 뇌. 그리고 대뇌 변형경 감정 뇌가 있어요. 이걸 본능적인 뇌예요. 감정적인 뇌. 그리고 생명의 뇌, 생명의 호흡에 관여된 뇌가 있어요. 이런 생명 뇌라고 있어요. 이 생명 뇌가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호흡이 뭉쳐주거나 심장이 박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감정 뇌가 손상이 되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대뇌, 피질은 생각. 대뇌, 피질이 두껍고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사고력이 좋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간에 얘기했듯이 대뇌, 피질이 상처를 많이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갑자기. 갑자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대뇌, 피질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사고를 하는 데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청소년기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부모 간에 이혼을 하거나 또 싸우거나 그런 것이 너무 가정에 어떤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뇌, 피질이 상처가 돼요. 대뇌, 피질 상처가 심하면 생각, 생각이 점점 심해지면 감정까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뭐랄까. 감정의 기복이 파도같이 심해요. 파도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여러분들을 스트레스를 뭔가 있다, 힘든 게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수행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과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학교 때 이런 걸 배우죠. 교감선생님과 부교감선생님 계신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교감선생님 오시면 갑자기 눈이 확대가 되고 침이 마르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기관제가 넓어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소변을 참기 힘들어요. 교감선생님,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교감선생님 가시고 나서 부교감선생님 오시면 다시 종공이 눈이 좁아지고 침에서 침샘이 나오고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전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외우나요? 이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자동적으로 조율하는 신경,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그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가 필요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 멀리서 개가 막 뛰어와. 그런데 날 물 것 같아.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빨리 달려가야지 침이 마르면서 막 행동, 심장을 뛰면서 혈액 공급을 시켜줘요. 그럼 막 도망가. 그런데 교감신경이 활성화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신경계가 활성화돼야 돼.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나쁘다. 부교감신경은 좋다. 그게 아니라 그게 활성화돼야 돼. 그런데 활성화된 상태에서 개가 물려가다 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계속 심장이 뛰는 거야. 그러면 교감신경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다시 그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고 나서 계속 뛰는 거야. 다음 날도 스트레스 하여. 밤에 잘 때 개가 달려드는 꿈을 꿔. 막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의학용어로 그런 병을 자율신경,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요. 자율신경. 우리 몸을 신체를 자동적으로 조율하는 신경이 실조, 조절이 안 된다. 실조, 잃어버릴 실자. 잃을 실자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굉장히 유행했던 의학명칭이어서 지금 잘 안 쓰는데 지금은 이제 화병이 있으시군요. 스트레스 많이 받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다 한 번씩 앓고 있는 질병이에요. 앓고 있는.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뛰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 그런 증상이 있는 거를 우리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데 이런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이게 조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일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수행이에요. 수행. 마음의 휴식. 수행인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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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